안녕하십니까. 안정찬입니다. 자 오늘 첫 강의는 116페이지죠. 복대리입니다. 최근에 출제 경영은 복대리가 단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보다는 원부권대리나 다른 분과 결합이 돼서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복대리인은 뭐냐 하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116페이지 1 의미성질에서 양가로 읽어보는 있죠. 복대리인이람 대리인이 누가요? 대리인이죠. 자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도록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이죠. 하기와여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은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본인이에요. 을이 대리인입니다. 근데 이 을 대리인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만약에 이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해가 돼요. 1. 3. 복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은 본인을 대리해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스스로 선임하는 거죠. 누가 선임하는 겁니까? 대리인이죠. 4.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만 대리인이다. 누굴 대리입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5.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오히려 이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복대리권이 더 클 수는 없고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선임됐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6. 복대리권의 범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고 7. 복대는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임은 결국은 숙권 행위를 말할 테니까 이 복대는 항상 무거죠. 이미 대리인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대리인이 첫째 이미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대리인은 항상 복대리인이 선임할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선임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대리인도 복대는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숙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진 이미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는 선임할 수 있는 거죠. 법정 문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7페이지 상단에 120도입니다. 자 읽어보면 대리권이 법률 행위하여 부여된 경우죠. 여기서 이 법률 행위는 숙권 행위로 말할 테니까 이 대리인은 이미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는 선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가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책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는 선임하는 경우에 을은 병을 선임할 때 똑바로 선임해야 됩니다. 또 선임하고 냅두면 안 되고요. 병을 잘 감독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임감들 간한 과실 책임을 을은 갑에게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을에게 선임의 잘못이 있거나 감독의 잘못이 있으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병을 선임하라고 특별히 뭐까지 했어요? 지명까지 했어요. 그러면 병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을은 갑에게 책임일 일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으면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또 문제가 있다면 병을 뭘 해야 되냐면 해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본인의 지명으로 복된을 선임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된을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강화되어 가지고 선임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갑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이 무과실 책임이 선임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된 선임할 수가 있는데 책임은 강화되어 가지고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는 거죠. 선임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없더라도 항상 감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이 무과실 책임이 선임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언제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들이 나오는데 판례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교재 118페이지 오시면 복대리인의 산명관계에 나오는데 특별한 곳은 없어요. 자, 대리인 1번. 본인과 복대리인과의 관계. 자,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니까 복대리는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에 복대리인이 법률행이라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현명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또 2번 우측이죠.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할 때에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대리인과 복대리인과의 관계죠. 자,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복대리는 대리인으로부터 감독도 받게 되고요.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모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복대리인의 복인권이죠. 자, 복대리인 한 번 더 선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복복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복대리인도 또다시 복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미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지만 복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근데 복대리권에 소멸해서 우리가 유의하실 것은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 정도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19페이지 하단의 확인 문제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맞죠?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법정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한 때에도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자,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따라서 언제나 무과실이라는 것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이미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죠? 4번, 복대리인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진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5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 아니냐?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묵권대리가 나옵니다. 자, 묵권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울 건데 무조건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쉬운 문제가 나오고 수험생 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어려울수록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부분은 깊이 깊게 출제가 해요. 왜요? 쉬우니까 깊이 깊게는 여러분들이 틀리잖아요. 근데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문제만 내더라도 잘 틀리니까 굳이 깊이 있게 출제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묵권대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기본적인 것 위주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먼저 개념부터 잡아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갑을 본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을이 직권도 아닌데 병과 만나가지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죠. 자,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갑께 맞지만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뭐 다른 방법은 없는데 실제로. 병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우리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뭐가 되는 거죠? 유권대리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라고 현명했지만 을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인 거예요. 자, 무권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대리입니다.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다면 이건 단순한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지 뭐는 아니?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대리권의 이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무권대리란 대리인이라는 칭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죠.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인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즉 대리인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인으로서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우리가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은 것은 단순한 뭐가 되는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무권대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권대리가 둘로 나뉘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 둘 다 무권대리니까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문제예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인 의리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의뢰계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둘 중에 뭐가 원칙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의리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갑에게 귀속이 되려면 의뢰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의뢰계 대리권이 없다면 의뢰계 병간의 매매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거고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누구에게요? 묵권대리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따라서 협의의 묵권대리가 원칙인 거죠. 그러면 표현대리 개념도 알 수가 있겠는데 자, 표현대리는 뭐냐면 묵권대리 중에서도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묵권대리가 뭐인 거죠? 표현대리인 거예요. 교제는 협의의 묵권대리가 뭐냐? 표현대리를 뺀 나머지 묵권대리가 협의의 묵권대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틀릴만은 아닌데 수험적으로 문제 풀 때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묵권대리 중에서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묵권대리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묵권대리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가 협의의 묵권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협의의 묵권대리에 관한 부분이 원칙이니까 협의의 묵권대리에 관한 내용이 결국은 표현대리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무엇을 빼고는요?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만 빼고요. 자, 그럼 이제 보여줘 보자고요. 2번 협의 묵권대리 해가지고 121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묵권대리가 나와요. 잠을 생각해 보자. 자, 협의 묵권대리입니다. 의리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대리님하고 현명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뭐인 거죠? 무용고에. 다만 본인이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겠죠. 갑이 의뢰하게 시키지도 않았어요. 대리권도 안 줬어요. 근데 쥐고 나서가지고 괜히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보니까 그 계약의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할 건 첫째 추인하게 되면 소급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묵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추인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추인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인 병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의뢰계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묵권대리 행위에 대한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병에게 추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뢰계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죠. 자, 묵권대리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잘 들어보시죠. 묵권대리에게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첫째, 뭘 할 수 있냐면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뭘 최고합니까? 추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달라고 최고할 수 있는데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가 있고요. 또 최고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자, 묵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을, 아,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다.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가 있고요. 최고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묵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어요. 자, 다 있는데 합쳐야 돼. 자,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해 상대방은 제한이 없잖아요. 따라서 본인은 묵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묵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요? 본인이 묵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맞은 생각해보였고요. 그래서 협의의 묵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체구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는 책임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표현대리, 협의의 묵권대리 두 가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자. 자, 1번, 2번, 계약의 묵권대리에서 1번,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해가지고 본인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뚱고랑땡이 1번에서 나오고 있고요. 2번, 상대방은 체구할 수 있다, 그죠? 선악불문하고 체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122페이지 오시면 상대방의 철회권이죠. 연행이죠, 그죠?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릴리버려서 본인의 추인권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 다 드렸는데 123페이지 오시면 박스로 팔리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인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본인이 추인할 때. 말로 하든, 문소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하는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냐?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묵시적 의사표시다. 기억나시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묵시적 추인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묵시적 추인이에요. 따라서 교재에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고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매매대금을 받는다거나 매매대금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한다거나 이런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묵시적 추인이 된다는 것만 추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오시면 추인 거절권 추인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뭐 할 수도 있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124페이지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묵권대리인의 책임이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상대방에게 묵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요거는 이제 협의 묵권들이 고유한 내용이 있죠. 요거는 공통적인 내용이고 어떤 책임을 짓냐? 상대방은 묵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자, 묵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고요. 본인으로부터 추인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아, 묵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의 내용이 뭐냐?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건입니다. 자, 일단 묵권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묵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묵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묵권대리인에게 다만 행위능력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묵권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묵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이에요. 교재 보시면 자, 125페이지입니다. 책임발생인 유권에 가지고 A, B, C, D, E, F, G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C,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 것 D, 묵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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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묵권대리인에게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묵권대리인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동거랑이 D번에서 뭐죠? 3번이죠. 3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에 대한 묵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묵권대리는 과실이 없어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책임에는요. 이 행위를 청구당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묵권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책임인데 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뭘 지게 돼요? 책임을 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묵권대리인의 상속 문제가 나와요. 자, 묵권대리인의 상속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이해해야 되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금반원의 원칙이란 말은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거 우리가 화장실 원칙이라고 했어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을이 병과 만나서 대리인과 현명하고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요. 을이 뭐죠? 묵권대리인인 거죠. 그런데 갑이 아버지고 을이 뭐였냐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본인이기도 한 거죠. 이랬을 때 을이 본인의 법적 질을 근거래 해서 매매 계약에 무효를 주장하거나 추이를 거절하거나 잊었는 게 못하시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되는 거죠.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효를 주장하거나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묵권대리인이 상속을 통해서 본인의 법적 주의를 승계받았다 하더라도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 126페이지 오시면 단독킹의 묵권대리입니다. 자, 일단 단독킹 묵권대리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묵권대리는 유동종 무효예요. 무효지만 추이라면 유효로 뒤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의 묵권대리가 아니라 단독킹의 묵권대리는 확정종 무효입니다. 그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과 단독킹의 차이점이 뭔가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는 계약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뭐죠? 단독킹이잖아요. 그럼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눌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독킹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종 무효다. 다만 묵권대리를 함에 있어서 승낙을 얻어서 했거나 승낙을 해줬다면 실질적으로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묵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이 된다.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킹의 묵권대리는 언제나 항상 확정종 무효다. 이 전부에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 풀어보죠. 자, 127페이지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대한 대리권 없는 의리 상대방 병에게 자신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기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의뢰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본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 2번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를 체구할 수 있고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묵권대림과 거래한 상대방은 체구할 수 있고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3번 갑은 추인의 의사 표시를 을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 대해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요?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지 묵권대림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을 상속하게 된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금판원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번주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표현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